박스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풍풍이다 인형 좋아진다 제 동생이에요 이거 뭐예요 오빠? 어머니 풍풍이 가족 어머니 풍풍이 가족 왜 이렇게 많아요? 도미 누나가 정말 좋아하겠어요 너무 많으니까 약간 좀 옛날에 우리가 밀리는 분위기인데 이거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주인이 바뀌는 분위기야 이거 우리 자리야 너무 귀엽다 깜짝 놀라겠다 2층에다 그따놓는 게 나을 것 같아 나오면서 품에 이렇게 딱 보면은 미안하다 뒤져가서 풍풍아 풍풍아 봉인이나와 풍풍이 가족의 첫 만남 봉인이나와 풍풍이 가족의 첫 만남 왜 봐요 오빠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안녕 저 뭐 좀 여쭤볼 거 있는데 혹시 이거 봐 예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 뭐야 이거 왜 풍풍이 세상이야? 몰라 몰랐어 문화가 한 거 아니었어? 번영아 아 진짜? 가자 내봉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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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네가 엄마였어? 여자였니? 알았어 아 귀여워 내 가족이에요. 귀엽죠? 왜 이렇게 많아? 내 가족. 온라인 연곡이 있길래. 귀엽죠? 귀엽죠? 좋아? 네. 대박이죠? 풍풍이 엄마 이름 뭔데? 풍풍이 엄마 아니야. 아빠야. 이거 아빠. 얘가 풍풍이가 아빠야. 풍풍이 풍이는 이름 뭐야? 치치. 치치. 치치? 응. 언제 지었어 그 이름은? 방금. 아 진짜? 누루. 누루? 응. 원래 이런 거잖아. 강아지 새끼나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한마디씩 있게. 선물해 주잖아. 아니야. 라라야. 오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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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선물해줄까? 오빠는 진짜 잘해줄 수 있어. 루루 선물로 드릴게요. 오빠. 루루야? 네. 안돼 가지마. 아하하. 잘하대요? 안 돼 로루야 다시 돌아가 내 애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그래 너가 나한테 좋으면 내가 잘하는 거지 아 안녕 빨리 내려와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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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